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옛날 피타고라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답이 없다. 정말 대책이 안서는 인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남친은 아직 대학생이구요. 저는 그냥 놀고 먹는 백수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결혼할건데 이거 어떤가요? 어? 그래? 조합질이네? 끌 끌 끌 끌 끌 끌 원제 둘다 직업이 없는 결혼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26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아직 이른 나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결혼 이야기가 되게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먼저 결혼을 한 여러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일단 저희는 만난지 아직 6개월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이미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단 상견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죠. 만난지 겨우 반년밖에 안됐다지만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첫 만남 때부터 아 이 사람이다. 내 운명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딱히 약속을 하기 전부터 결혼 전제 느낌이랄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다른 커플들과 다르죠. 그러다 얼마 전 더욱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견례 및 혼인신고를 일단 먼저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결혼식보다 먼저요. 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오히려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 둘 다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남친은 군대를 다녀온 뒤 아직 대학생 신분이고 저는 석사과정 중입니다. 다만 집안의 경우 둘 다 부족하지 않은 편이에요. 한쪽 부모님은 전문직이고 다른 한쪽은 사업을 하는데 양가 모두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물리야받을 수 있는 재산도 제법 조금씩은 있는 편이죠. 또 저희가 살집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혼전임신 아니에요. 당장 결혼식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 다 대학교가 해외에 있고 같은 대학교예요. 거기에 식을 올리려면 일단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예정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딱히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믿고 니들 알아서 해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6살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 만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고 둘 다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은 1년쯤 뒤에 하는 거 이건 또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해줘요. 사실 저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또 어차피 할 결혼이면 이왕 하는 거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자녀 계획은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첫 아이를 낳고 싶고요. 그래서 한 2, 3년 뒤부터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조언 주시는 거 미리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뭐 따끔한 충고도 괜찮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너희 둘 다 백수고 개쥐뿔 능력도 없는 것들인데 이런 상태에서 합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양가 부모 등골 오지게 빨아서 살아보겠다 이건데 맞지? 결혼이 우습냐? 우습지? 진짜 기가 찬다. 2번 제가 쓴 이에게 반문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할 것 같고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서 왜 굳이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자녀도 그래 2, 3년 뒤부터 노력을 해볼 예정이면 그냥 결혼 자체를 2, 3년 뒤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3번 거 참 이상하네. 혼인신고부터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을 올릴 것도 아닌 상태에서 도대체 왜 신고를 먼저 하겠다는 거야? 아니 너네 둘 다 같은 대학교 다닌다면서요? 그럼 그냥 동거를 해요. 한 1, 2년 같이 살면서 직접 경험해보라고. 그러다가 졸업한 뒤에 한국에 와서 신고해도 안 늦어. 대신 중간에 헤어질 경우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는 동거 경험이 있다는 거 반드시 꼭 말하고 그거 말 안 하면 사기야. 알죠? 3번 아니 고작 이런 머리로 석사라고? 이게 가능한 거야? 혹시 공부가 아니라 부모님 돈으로 처발랐나? 꿀꿀꿀꿀꿀꿀꿀꿀 4번 석사면 뭐하냐? 봐봐라. 공부 말이랑 멍청하면 별개라니까. 아니 따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이 결국 뭐야? 부모님들도 오늘 소꿉장난 좀 해보겠다 이거 아니야? 저기요. 결혼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니들 스스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즉 책임질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벌레처럼 부모한테 기상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5번 아니 보통 결혼식은 좀 빨리 올려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반대로 신고부터 하는 것들이니 미친 건가? 꿀꿀꿀 6개월이라고? 사람 판단하기에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몇 년을 만나도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6개월 가지고 옌병 남들은 결혼하기 전에 아 이 사람이다 내 운명이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돈거나 하고 그게 쭉 이어진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는 게 맞을 거야? 네 인생을 위해서? 6번 진심저능한 남미세네 질풍너도 사춘기 중딩들도 이 정도로 뇌를 빼놓고 살지는 않는다구? 꿀꿀 7번 처음에 아 이 사람이다 이랄지? 꿀꿀꿀 그냥 얼빠지 얼빠 뭔 이 사람이야 8번 뭐 어쨌든 부모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거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라 9번 역시 젊음이 좋구만 일단 개그지같은 소리도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게 말이지 꿀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새언니와 오빠가 재능이 없는 저를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나이차가 많이 있는 오빠가 있어요 엄청 친한 남의 사이는 아니지만 오빠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 음악을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대학도 비슷한 과로 진학을 했고 지금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바로 어제죠 대회 한 해를 끝내고 집에 왔더니 오빠가 저를 찾아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새언니도 같이 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 말을 요약하면 그래요 아무리 봐도 너는 음악에 전형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때려치우고 다른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새언니도 6살 때부터 저랑 비슷한 종목을 배우다가 고등학교 때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때 본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다고 해요 계속 하고자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거나 그게 아니면 남들을 압도하는 그런 특별한 전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는 둘 다 아니야 이러면서요 제가 그래도 우리과 대표로 뽑혀서 대회도 나간 거다 이러니까 그럼 뭐하냐 우승을 해야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학교 다니기 전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너처럼 다 크고 시작하면 그거 절대 못 떨어졌는다 이런 냉혹한 소리도 하고요 새언니도 어릴 때부터 잘한다는 말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질리고 또 주변을 보니까 자신도 없더래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잘하는 게 더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인생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랍니다 그래도 정 안되겠고 음악이 하고 싶으면 취미로 하든지 그게 아니면 시간제 강사로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하랍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요 일단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해보고 싶고 열심히 할 자신도 있는데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제 노력을 거저 재능이 부족하다는 말로 깎아내리는 오빠와 새언니가 너무나 서운하고 밉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은 저를 지원해줄 형편도 안되고요 어쩌죠? 정말 그만둬야 되나요? 댓글위반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꼭 그걸 하고 싶다? 그럼 니가 알아서 스스로 하든가 해야죠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너 애 아니잖아요 아니 오빠도 오빠지만 새언니는 도대체 뭔 죄입니까? 신후의 학비까지 감당하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뭐 돈 맡겨놨어요? 추하니까 이제 그만 징징거려요 댓글 지금 이건 단순히 대학 등록금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고 스니는 보면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뭐 과 대표로 대회도 나간다 어쩐다 이딴 소리하고 있는데 그거 뭐야 전부 다 돈이에요 쿵쿨 레슨도 따로 받아야 되고 만약 하는 게 노래라면 반주자도 따로 구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일상도 못하는 실력으로 뭐야 쌩돈만 오지게 날리는 거야 진짜로 실력이 있고 뭐 해당 교수의 애 제자라도 된다면 레슨비 안 받고 교수가 가르쳐 주겠지만 오빠 부부가 하는 말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지 애들 레슨이라도 하면서 품돈을 스스로 벌어보든가 근데 그러는 것도 싫고 마치 부잣집 딸내미라도 되는 것처럼 오빠 부부의 돈으로 쿵쿠린에 계속 나가고 싶다 이건데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받은 지원 다 합치면 어지간한 지방 아파트 한 채는 벌써 될 거야 끌 끌 끌 끌 끌 2번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을 수 있나 지금까지의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이 마치 지가 돈을 맡겨둔 것처럼 원망만 하는 거 보소 끌 끌 이러니까 머리 검은 건 절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가 3번 아니 반대로 쓴 애한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래 그걸 왜 니네 오빠 부부가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거죠 오빠가 네 부모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나이를 처먹었으면 눈치라도 좀 챙기면서 사세요 그리고 새언니는 또 뭔 죄야 아 그지 같다 진짜 4번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 집안에 이런 게 기생충처럼 버티고 있으면 진짜 최악이죠 내 새끼 키울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뭔 꼬라지야 그리고 대학생이면 니가 벌어 가지고 니 악가림 스스로 해 오빠가 어 새언니가 니네 부모냐 너를 왜 지원해야 된다는 거야 5번 막말로 그거 필요 없는 돈 아니에요 오빠 부부한테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본인들 자녀 등록금을 대주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조금 더 좋은 교육 시키고 먹이고 입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고 반대로 자식이 없다면 그냥 그걸로 오빠 부부 자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글쓰니한테 퍼준 거라고 아니 그래 뭐 오빠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애틋하니까 그런다 칩시다 그런데 피한 바와는 안 섞인 새언니가 자기 자식이나 자기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나한테 좋았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은 있는지 궁금하네 솔직히 요즘 세상 결혼하고 나서 모을 수 있는 돈을 자기 여동생한테 지원해 줄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남자 절대 결혼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고 벌써 몇 년이나 두고 봐준 건 그동안 새언니가 너무나 관대했던 거라는 거지 오빠가 이혼이라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그러니까요 첫 번째 사양 같은 경우에 직업이 있든 부모 능력이 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보통 저런 것들이 높은 확률로 나중에 가정보고를 찾아가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두 번째 참 염치라는 게 사람이 그래요 좀 뭐라고 하지 머리가 나쁘면 착하게라도 해야 되고 착하지를 못하면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까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어중간한 재능은 저주입니다 저주 이거는 예체능에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중간하게 재능이 있고 잘하면 이걸 놓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냉정하게 자기 개권화가 되어야 돼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